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걱정이 얼마나 컸냐면 뭘 하든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심지어 병이 생길 정도로 알아 누울 정도로 매일같이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병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도 무너지고 내 가족도 다 죽고 이러면 나도 너무 슬프겠지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의 친구가 하루는 이 친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네가 어떻게 알아 따지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절대 하늘이 땅으로 무너져 내릴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게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친구가 또 대물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땅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나 이 친구가 말하기를 땅은 아주 단단한 흙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잠도 푹 자고 이 병도 빨리 떨쳐내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걱정 많은 친구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서 아 그래 하늘은 무너질 리가 없겠구나 아 땅이 꺼질 리가 없겠구나 하며 걱정을 멈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기우라고 얘기합니다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기우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들어보셨죠 기우라는 말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이 기우가 여기에서 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우리도 어쩌면 이런 기우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해도 잘 걱정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걱정을 안고 살지 않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혹시 걱정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에서 32절까지는 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들풀보다 들의 백화파보다 공중에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조차 기르고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그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류순복음 분당교의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를 붙들어 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다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책이었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의 소개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당신을 위한 마음 정리법 이라면서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삶 가운데에 시도 때도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는 재난문자 매일같이 들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매일 저녁 집에 가서 저기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가장 초반에 나오는 뉴스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는 몇 명이었습니다 오늘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몇 명이 늘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가장 먼저 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음가운데 그래 이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는 일도 덜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 중에 어느 스키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키장에 그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50m, 60m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봤더니 몇몇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집에 있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육아를 혼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이들의 소리에 휩싸여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는 우리 다 같이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검색을 해봤어요 집 근처에 어디 좋은 카페가 있을까? 맛있는 게 있을까? 검색을 해서 그냥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인데 그냥 찾아가 봤어요 강화동 안에 좋은 데 있다 그래갖고 가봤는데 막상 거기 가서 있었는데도 조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저희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죠 다 몰려온 거예요 극카페로 그래 나도 힘드니 나도 극카페 가보자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찾아보니까 극카페가 있어서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럼 아 그래 여기가 좀 그리 조용하지 않으리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는 못 버티겠다 나도 좀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왜 저렇게 나가는 거야 했지만 막상 저희 가족들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들을 그냥 마냥 욕만 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누구도 앞서지 않고 똑같이 이 어렵고 걱정이 있고 불안한 상황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약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삶을 복도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 가운데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함이고 세상의 모든 걱정을 떨쳐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로 알고는 걱정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의 성대률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몇 번 나왔던 말인데요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이라는 말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그 앞자를 따서 FOMO 이걸 따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만 흐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풍파와 이 풍류 속에서 나만 도태되고 나만 소외되고 나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종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고립공포감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잘 지냈는데 나만 못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집을 사는데 나만 집을 못 사고 있어요 그래? 이거 어떡하지? 난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씀씀이가 굉장히 좋은데 나만 씀씀이가 굉장히 모자는 것 같아요 SNS를 많이 활용하는 20대,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후군을 앓고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SNS를 보게 되면 다 잘 지내요 SNS를 보면 다 어딘가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나만 불안해요 나만 걱정을 하고 나만 염려하고 나만 지금 못 쓰고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들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돈을 쓰고 힘들지만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전부 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두순복음 분당교의 성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나는 그 무엇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어저께 강화도를 가다가 중간중간에 벙커처럼 지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희 아들한테 예준아 저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그게 뭐야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전쟁이 나면 군양식이 들어가서 총 쏘는 데야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쟁 나는 거야? 아니 전쟁 나는 건 아니야 그냥 전쟁 날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왜 전쟁이 났냐 이제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식민지로 살던 시절 얘기를 막 얘기를 해줬어요 왜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어? 왜 우리가 그랬던 거야?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창시개명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해주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허예주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 허예비는 이 세상에 예빈이 너 한 명밖에 없는 거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드러내는 너를 나타내는 너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로 했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 허청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 무엇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한 분 한 분을 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나를 뒤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나를 휩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두려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걱정과 염려를 위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또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하며 슬퍼하고 낙망하고 쓰러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더 존경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좀 더 높이 생각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모자라 생각하면 나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볼까요 내가 내 신앙생활에서 맨날 넘어지고 좌절한다고 해서 그래 초모가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되는 거야 하면 나의 영적인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나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변에서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이겨낼 수 있어 초모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존경한 자녀야 라고 말하면 나를 복들여주면 내 영적 자존감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모가 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녀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힘들고 지쳐?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힘을 내자 한 번 더 해보자 하면 나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회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높아지는 자존감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있다면 나라도 나를 칭찬해야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나를 바라봐 줘야죠 그렇게 내 자신을 칭찬해 주고 내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어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승복은 분당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니라 아멘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금은보아보다 귀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갖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래요 세상에 금은보다 귀한 게 뭐래요? 예수를 아는 거래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뭐래요?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이 돼서도 안 되고 권력이 돼서도 안 되고 지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래요 내게 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31절에서 32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일부러 그걸 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어제 말씀드렸던 외식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래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미 하늘에 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기와 5장 9절에 보면은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 나병이 있는데 이걸 감추고 살아갔던 이 나하만 장군이 이것을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던 여종이 내가 잡혀온 나라 내 원래 살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이 이사를 다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엘리사가 문 앞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지금 저 고작 속국에 있었던 저 선지자라는 놈이 콧백이도 안 미치고 나와서 뭐라고 저 더러운 똥물에 내 몸을 씻으라고 장난해? 하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열한기야 5장 11절인데요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그 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저 장군님 그러지 말고 한 번 해보십시오 손해보는 셈 치고 한 번 해봅시다 안 되면 그때서 가면 밀어 몰아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서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한 번 몸을 씻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희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에는 그게 뭐야 말도 안 돼 하는데 막상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갔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을 보며 감탄하고 또 박수를 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 적이 있지 않은가 남한 장군의 모습처럼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야 저게 될 일이야? 했던 적이 있지는 않은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앞장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며 감탄을 했던 점은 있지 않은가 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나아갈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할 필요 없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34절 말씀은 그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쉴 곳을 마련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걱정을 붙들어 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니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사건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즉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걱정을 100으로 봤을 때에 96%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일어난 사건,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이미 사소한 사건을 바꿀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00 중에 4%만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뭔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100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4%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100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00개를 걱정하는 중에 4개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가 확 줄어드니까 오히려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소해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 걱정거리 4개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걱정과 염려를 다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의도순복음 분당교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에 축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에 감사하여 귀한 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실 것 믿습니다 모든 걱정권을 다 붙들어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주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사역을 위해서 또 조용기 원로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애는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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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